네 안녕하세요 멤버십 회원님 저는 성경아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5월 10일 오전 1시 3분이에요. 자 우리가 멤버십 추천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노스가 아마 이 실현 됐을 것 같아요. 나노스가 시가, 예약금, 매수급도 없이 매도한가 기법인데 나노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가 매매인데 시가는 일부 사고 그 다음에 시가, 예약금을 찍는데 6840부터 800밖에 안 사셨어요. 한번 살짝 사진 것 같거든요. 빨간불 나올 때 매도니까 7350 이상이 빨간불이지 않습니까? 6820 잡고 7370원 잡으면 200원, 570원 한 8, 9%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7% 수익으로 보고할게요. 15,400까지인데 오늘 16,000 넘은 것 같아요. 대덕전자 우선주가. 자 우리 기법반이나 직장인반 또는 만기가 지나간 분들은 유튜브에서 멤버십이라고 회원 전용 영상 볼 수 있는 권력가 있잖아요. 월 유튜브에서 내는 돈이 1만 2천원밖에 안 합니다. 가입 방법은 유튜브 정기 가입 채널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아무거나 클릭해보면 여기 보면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한테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유튜브 구글에 내는 겁니다. 아마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될 것이고 월 1만 2천원이에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리딩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자가 오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자 여기서 회원 전용 영상 보면 세 가지 혜택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영상 142개가 있어요. 그럼 멤버십 회원 추천주도 제가 드리고 기법 강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유치 2부 영상을 자세히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만 2천원 내고 출시투자 학원 다닌다. 그리고 중간용으로 용돈보리로 멤버십 전용 추천주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 얼마에 사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인업놈리입니다. 이게 바로 2시간의 슈트이시 매도 원칙입니다. 이게 나노스예요. 나노스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볼까요 자 한가 매매인데 우리 지난주도 나노스를 했어요. 이거 우리 매도 치고 30% 더 올라갔는데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시가 이하를 6천840 6천8백 사서 빨간불 나올 때 저 7천3 60부터 7천4백까지 팔고 안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얼마 전에 5월 4일 날 우리 조그맣고 팔았는데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럼 결과론이고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가 매매 기본이에요. 월요일 인업놈리입니다. 2시간의 슈트이시 매도 원칙입니다. 이게 나노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4월 3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 시젠이 매술가 안 왔어요. 안오고 초급돈 CC에서 8% 주는 수익 실현 나왔고요. 한국 승인을 제출했거든요. 8% 먹고 팔았는데 상 2방이 아니고요. 상과 3방 같습니다. 일단 보고는 8% 수익 보고예요. 비상교육 3% 수익 실현 했고요. 후성은 3% 선절 나갔어요. 해성옵티스 3% 수익 쿠콘 7% 수익 그 다음 3% 수익 그 다음 3% 선절 나노스 7% 수익 ST 증거 5% 수익 나노스 7% 수익 대득전자 1호 오늘 급등 나갔어요. 13% 수익 실현이에요. 잠시 뒤에 멤버십 영상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영상 한번 들어보고요. 매매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다 좋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멤버십을 개설하겠습니다. 멤버십 이름은 천기 패밀리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1월 올라오는 정실적 한 주일간의 재료와 해당 주의 영상이지요. 조금 아쉬운 것이 차트와 대입하여 주린이들을 위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인데 얼마에 사야 하는지 강조정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과외하듯이 정실적 2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고요. 두번째 기법자료 영상 제공 기초부터 고급까지 적립매매 기법에서 한가매매 등등 급등교 17일치의 소중한 영상 제공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적중도 8월 이상의 주도주 맥점 추천 영상 제공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이용가격 월만 2천원으로 멤버십 패밀리 회원님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영상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유튜브 천기노인 채널 멤버십 가입비는 월만 2천원이며 가입방법은 천기노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가입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월만 2천원 내고 문자나 톡으로 리딩 받는 것이 아녜요. 기법강의와 간혹 매 집주 제공 그리고 매주 증시일정 2부 1대1 과외 영상이 나가요. 아마도 만족하실 거예요. 사진게 14,300부터 적가가 얼마냐면 얼마까지 빠지는 걸 볼까요? 올라가기는 16,250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면 우선줄을 모아가야 되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뭐예요? 노루페인트 우선줄과 노루홀딩스 우선줄과 8배 4배 이래 올라갔어요. 대달전자 1호가 12,900원까지 사지었을 거예요. 이게 12,900원까지 사지었거든요. 까지 매수 그럼 단가가 얼마냐면 1,000원까지 $3,200,000까지 $1,000,000까지 1,600원을 잡을께요. 주당 얼마 벌었냐면 1,700원 벌었네요. 저 이거는 거리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며칠까지 모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거 수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주당 1,600원 정도 수익이고요. 그러면 13% 정도 수익보고로 드릴게요. 자 일단 멤버십 현재 보여주는 한계도 없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뭐 파시는 분이냐면 SDS 중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식시절 매도인데 5% 수익이 되는데 이게 급등급식은 딱 하루 빠지고 그 다음 안 해야 되거든요. 같이 볼게요. 약간 걱정스러운 게 급등급식이 예를 들어서 노루홀딩스 우선주 이거 볼게요. 이 자리가 급등급식 있잖아요. 우리가 4월 20일 날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4월 26일에 팔았는데 2만 2천 자리까지 1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7배 올라갔죠. 급등급식은 바로 다음날 떡이가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노루, 페인트, 우선주도 그래요. 언제 추천했냐면 바로 이날 추천했어요. 4월 22일 날 추천해서 아마 4월 22일 날 시간에 팔았던 것 같아요. 팔고 나니까 이것도 몇 배 올라갔냐면 4배가 올라갔네요. 8만 원까지. 그럼 빠지고 저기에 막 보러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테스 중공업체로 질질 거면 고수부터 먼저 팔아줄게요. 급등급식이 이제 아닌 거예요. 물린 사람 할 수 없어요. 물 타가지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드릴게요. 일단 급등급식 들어갔으면 막 보러 파란 불 때 사가지고 다음날 빨간불 조지버려야 됩니다. 그다 급등 안 나오면 안 봐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기법 차이점 반드시 아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장 끝나거나 아니면 3시 반 이후에 당장 오늘 살 거 아니거든요. 봐야 될 종목 멤버십 전용 추천줄 하나 올릴 테니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사 오늘 유튜브 올릴 테니까 우리 멤버십 회원님 안전하게 매매하고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된다. 내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현금을 유지해야 됩니까? 500만 원은 500억으로 생각하고 한 방에 500만 원 사지 말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모아야 되고 분할해야 됩니다. 분산해야 되고 받으시 그렇게 해야 주식이 살아남고 500만 원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매매 잘하면 500만 원 나중에 5천되고 5억이 돼요. 반대로 한 점 몰빵치고 작전주 따라다니고 급단주 따라다니고 손주를 멈추면 5억이 500되는 거 한 3년이면 됩니다. 5억이 500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아무리 돈 작더라도 그거를 분할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 승 해야 아저씨 돈 딸 거 아이가 한만 빠지이소 제발 번져만 만들어주이소 뭔디 자서가 사기 전에 분석해야지 사고 나서 물리고 난 분석하면 많아 먹방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